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마무리하느라 고생하셨어요 네 내신해도 되니까 나도 이렇게 막 안 볼게요 아 나는 매번 이렇게 왜 나한테는 안 보이잖아 천천히 모시고 오고 우리 우선 박대리부터 보이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? 와 어떻게 바뀌었을려나 이거였군요 아 이게 뭐야 쇼파를 새로 사기에는 내 행동 자체가 약간 이게 뭐지? 그렇지 그럴 걸 왜 버렸어 그렇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자 눈 떠주세요 누나부터 하나 둘 셋 눈은 떴는데도 어머 어머 왜 근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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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자 이 쯤에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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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이거 아니 아니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깨진 와인병이 이렇게 많아 아니요 와인병이 딱딱 깨를 줄었네 진짜? 딱딱 깨고 없었습니다 아니 아니 이런 거 안 되는데 이상하죠 거실과 주방 이름을 합쳐서 황골탈퇴라고 지어봤습니다 우와 인정? 누나 인정? 장난 아니다 아 진짜로요? 네 진짜? 리모델링이 됐어요 진짜 아 진짜? 우리가 정리 리모델링이라고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과연 정리 리모델링이 됐을까 안 됐을까 눈을 열어주세요 와 와 그쵸 말이 안 나오죠 대박이다 다행이네요 정말 잘 모르겠고 이런 적 없는데 네 옆에 서면 설레는 묘한 이 기분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마음은 이젠 우리 친구 아닌 연인 사이로 매일 보고 싶은 대로 너대 나를 너의 편으로 생각할래 You are my baby, you are my baby 너 하라는 게 난 다 필요 없어 You are my baby, you are my baby 대박이다. 이거 왜 이렇게 멋있어요? 그렇죠. 제 나름대로의 내 집 거실을 넓게 사용하고 싶어서 전에 소파를 치운 거거든요. 그렇죠. 와 근데 이렇게 공간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건 진짜 상상을 안 했었거든요. 그렇죠. 아니 지금 어떤 변화가 제일 본인을 놀라게 하나요? 제일 좋은 포인트는 어디예요? 일단 이 벽의 색깔 역시 있을 거 같았어. 너무 분위기 있어요.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 네 맞아 이거 이게 여기 있으니까 분위기가 더 안정더라고요. 되게 오래 사용하셨다던 테이블, 책상, 컴퓨터 책상 저는 이 책상은 서로 이별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 책상을 치울 필요 없이 이걸 재배치만 하면 충분히 살릴 수 있겠다 싶었어요.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네. 나온 것보다 들어간 게 훨씬 많아요. 네. 그래서 오히려 버려낸 거는 많이 없는데 엄청났다. 네. 변화무쌍이라 지어봤어요. 변화무쌍? 변화무쌍? 여기가 변화무쌍이 된다고? 그렇죠. 눈 감으시죠. 눈 감으시고 저 먼저 볼게요. 네네. 니트권이네. 박 대리님의 사운드 리액션 갑니다. 헉! 네.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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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때 진짜 궁금하실 것 같아. 이거 어디 있었어요? 아 진짜 너무 궁금하다. 자. 어 뭐야! 다 어디 있었네. 자. 하나, 둘, 셋! 아니 контр積학생활 laimed. 그렇죠. 네. 어디에 가서 구직일 Americans lr 시도를aient 와우 여기 공간 보세요 여기 한 명 주무셔도 돼요 손님 오시면 이거 어디 있었어요?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여기 있었다고요? 근데 기가 막히게 그 밑으로 건조대가 여기에 맞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? 조금씩 저희가 맞추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하면서 집어넣었어요 그때 공간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게 여기 있었던지 기억도 안 나 사실 이 두 장은 세트이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놓는 게 말이 되거든요 안에 있었던 모자도 나왔네요 네 모자도 안 있어 모자 자주 쓰시니까 이렇게 되니까 다 보이시잖아요 야 이거 이 갈아입는 티면 갈아입는 티만 골프웨어 옷 뭐 이렇게 하고 겨울옷 저기 있고 그리고 옷장에 팁을 들으면 가벼운 옷들은 우리가 세탁소 옷걸이를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옷이 많이 이제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무거운 옷들은 집에 플라스틱 두꺼운 거 나뭇거리를 이용하시는 거죠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건조됐을 때 탁탁 털어서 올려놓는 거 아 너무 아 너무 근데 기대감을 너무 많이 높여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까지 가기가 지금 그렇죠 안방도 지금 어마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안방도 아 근데 바뀔 게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엔딩을 보기 전에 우리 안방 먼저 한번 보러 가실까요? 가시죠 가시죠 안방은 진짜 바뀔 게 별로 없는데 내 기억도 그런데 네 맞아요 사실 별로 바뀐 건 없어요 하지만 달라는 좋습니다 아 그래요 가려야겠죠 가리시고 모자 한번 열어볼게요 네 열어보세요 아 그래 이게 훨씬 낫다 이게 훨씬 나아 네네 와 화사하다 진짜 화려하기가 정말 우리 할머니가 더 화려하다 아니 근데 진짜 특이한 거 이 와인병은 진짜 이건 조금 이건 조금 추려야겠어요 아 그럼 마루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이게 이게 훨씬 낫다 이게 훨씬 나아 네네 뭐가 바뀌었는데 훨씬 낫다 자 자 들어오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일단 아 얘가 이쪽으로 친구류를 뭘로 하느냐가 우리가 이 친구류를 뭘로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저 원래 이거 화이트였거든요 진짜 진짜 원래 화이트였어요 여름만 이래요 겨울은 화이트예요 웃겨 겨울은 화이트고 아니 어머니가 그게 시원하다고 해서 잠깐 바꾸신 게 촬영 돼서 그런 거지 원래 저 화이트였어요 네 그때 화려했던 그거는 네 아니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그게 또 어울리는 장소가 있는데 여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편하게 안방은 사실 해드렸고 사실 방으로 TV가 들어온 게 최근 이제 혼자서 생각도 많이 하고 보게 되잖아요 네 제가 방 이름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방 이름을 제가 백년해로라고 제가 왔습니다 백년해로요? 네 여기서 이제 좋은 분 만나서 이제 좋은 시간 보내주고 백년해로 하시라고 그런데 TV가 있어야 TV는 같이 공유하면서 보고 얘기도 나눌 수 있고 그렇죠 혼자서 한다고 아는구나 아 그런 욕 아니구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싱글의 사람들이 뭐 네 사실 TV 혼자 안 봐 TV는 영화도 그렇고 같이 보는 거잖아 맞아요 독수봉방을 탈피하시고 백년해로 하시라고 아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야 이건 진짜 윌륜지 대사까지 다 책임져주시네 네 가족을 늘리는 신박가정입니다 아 근데 이불 색깔이나 이런 게 중요하긴 하네요 그래서 꽃무늬는 어머니께 얘기해가긴 네 네 아니 그래도 너무 더우실 때 쓰시라고 곧다 넣어뒀으니까 너무 더우시면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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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여기 방이 네 네 제일 변화가 필요한 방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hopefully 오ugo 아 하 엌 샤 어 뭐야 성공 아이고 세상에나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무슨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아 너무 떨려 하나 둘 셋 아이고 세상에나 이게 무슨 일이야 영을 진짜 안 버렸네 어우 다리 힘 풀려 버스에서 택시에서 차가용 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어깨는 축 처지고 다리는 수 쇼고 머리는 천 그만큼 마음도 누르는데 내 속삭임으로 행복의 주문 걸어 그대 맘을 밝혀줄게요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행복해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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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와 이게 책 짱 이게 책 짱 맞아요 맞아요 와인 맥을 달고 와인잔을 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때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는 이거 좀 고가고 밖에 나와 있어야 될 게 저게 왜 저렇게 먼지 쌓여서 안에 들어가 있냐고 이거 와인잔 비싼 건데 이거를 다 여기다가 두니까 이거는요 비싼 거예요 이거는 나와 있어야 되고 저거 파란 저걸 뗄 것도 저거 나와 있어야 되는 건데 둘렉타이 레벨 나올 수 있게 나올 수 있게 해줘요 이거 나와야 돼 너무 아까워 하 진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 진짜 너무 좋다 걱정하셨던 아이들 여기 다 있습니다 네 코르크 안 버렸습니다 세무신다 보아 중에 셋이네 그리고 코르크르 캥들 만든 것 좀 보세요 네 어? 이것도 원래 테이블이 있었던 벽인데 맞아요 맞아요 오 이거 예뻐요 와우 나이스 이야 아니요 제가 이제 만들고 싶은 코르크르 만들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어떤 거예요? 큰 유리도 이 병에다가 넣어도 되고 네 일단 한번 모아 놓자 해서 이제 이 와인쿨러 안에 이 병을 지금 주원 씨 말씀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너무 멋있네요 이건 완전 인테리어 TV다 그렇죠 얘도 자기 위치 찾아라. 선배님 어떻게 낭만 자객 마음에 드시나요? 완전 맛있어. 너무 마음에 들어. 여기 한 번 앉아보시죠. 아이고 잔 하나 들어보세요. 멋있는 걸로다가 하나. 근데 오늘 선배님 의상이 되게 잘 어울리게 이렇게. 어떻게 이렇게 오셨지? 아 근데 너무 좋다. 여기 혼자 혼술하기 진짜 좋겠다. 그렇죠. 이 옆에다 안주 살짝 갖다 놓고. 제가 딱 생각하는 것도 그거였거든요. 네.